안녕하세요. 통박사 조병호입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입니다. 성경 66권 전체의 큰 그림은 구약의 제사장 나라, 신약의 하나님 나라 그리고 통트랙 7개 동그라미는 모세 5경, 왕정 500년, 페르시아 7권, 중간사 400년, 사복음서, 사도행전 30년, 공동서신 9권입니다. 오늘 그 네번째, 중간사 400년 분위기는 유대인들에 의해 형식화된 제사장 나라입니다. 그리고 중간사 400년 분위기의 질문은 왜 유대인은 사두계파, 바리세파, 에세네파로 분파되었는가?입니다. 그 대답은 왜냐하면 무엇보다 마음을 잃어버린 형식주의 때문입니다. 장세기에서부터 말라기까지 구약 39권을 다 읽어보아도 사두계파, 바리세파, 에세네파라는 말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이스라엘 12지파 사이에서는 이런 분파들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을 펼치자마자 사복음서에는 유대인들이 등장하고 유대인 사이에 사두계파, 바리세파, 에세네파가 이미 자연스럽게 존재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게다가 구약에 없던 바리세파와 사두계파 사람들에 대해 세례 요한과 예수님께서 상당히 못마땅하게 여기고 계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신약 성경에서 왜 사두계파, 바리세파, 에세네파가 등장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중간사 400년 기간에 왜 유대인들이 이렇게 분파되었는지 그 이유를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구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는 성경 속 5대 제국 즉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가운데 페르시아 제국이 유대를 통치하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신약의 첫 번째 책인 마태복음은 로마 제국이 유대를 통치하고 있습니다. 말라기와 마태복음 사이 400년 동안 페르시아 제국과 로마 제국 사이에 헬라 제국이 등장했다가 사라졌던 것입니다. 다만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것은 헬라 제국의 역사적 사건들은 있었으나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이후 세례 요한까지 기록 선지자를 보내시지 않았기 때문에 중간사 400년은 하나님의 침묵 기간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중간사 400년 기간, 즉 헬라 제국이 유대인들을 통치하던 시기에 유대인들은 사두계파, 바리세파, 에세네파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먼저 헬라 제국에 대해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헬라 제국은 마게도니아의 알렉산더가 페르시아 제국을 멸망시키고 세운 새로운 제국입니다. 알렉산더는 페르시아 제국이 다스리던 모든 식민지를 다 차지했습니다. 그 가운데 유대도 포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남유다는 70년간 바벨론에서 포로로 지냈으며 예루살렘으로 귀환해서는 페르시아 제국에 세금을 바치며 살고 있다가 제국의 변동으로 인해 헬라 제국에 세금을 바치며 살았습니다. 알렉산더가 통치할 때만 해도 유대는 그 이전 페르시아 제국에 세금을 바칠 때와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세금을 바치는 나라만 페르시아에서 헬라로 바뀌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알렉산더가 죽고 알렉산더의 장수들이 헬라 제국을 나누어 통치하면서부터 유대에 대한 정책이 바뀌고 큰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알렉산더가 죽은 후 전반기 122년간 유대는 이집트 헬라 제국인 포톨레미 왕조의 통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큰 문제 없이 지냈습니다. 오히려 이집트 헬라 제국은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하여 성경의 세계화를 가져다 주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헬라 제국 내에서 그들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면서 유대의 통치가 이집트 헬라 제국에서 시리아 헬라 제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유대에 큰 변동이 발생하게 됩니다. 시리아 헬라 제국이 이집트 헬라 제국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유대를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새로운 강대국으로 떠오르는 로마와의 전쟁에서 패배하면서 유대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시리아 헬라 제국이 로마에게 패배한 이유가 유대 때문이라는 억지였기 때문입니다. 시리아 헬라 제국이 지배하는 모든 나라들은 헬라와 정책을 잘 따르는데 유일하게 유대만은 예루살렘 성조를 중심으로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리아 헬라 제국은 유대의 헬라와를 강요하면서 가장 먼저 율법을 지키지 못하게 했습니다. 한례를 금지하고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가져다 놓고 절하게 하며 돼지피로 성전 바닥을 뒤덮게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에 물어줘야 할 전쟁 배상금을 갚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에 헌금에 소를 댔습니다. 거기에서 더 나아가 시리아 헬라 제국은 유대의 각 지방까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금하고 제우스 신에 절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하스몬과의 연로한 제사장 마타디아가 중심이 되어 시리아 헬라 제국에 대항합니다. 이것이 마카비 혁명입니다. 유대는 남유다가 멸망한 이래로 군대를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유대가 마카비 혁명을 통해 할 수 있는 군사 행동은 오직 게릴라전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마카비 혁명에 가담한 3천명이 게릴라전을 펼쳐 시리아 헬라 제국에 4만 6천명의 보병과 7천기의 기병을 전멸시킵니다. 이처럼 예루살렘 성전이 모독당하는 것에 대한 유대의 저항이 얼마나 강했던지 결국 시리아 헬라 제국은 유대 땅에서 철수하게 되고 유대는 정말 오랜만에 독립의 시기를 누리게 됩니다. 시리아 헬라 제국의 군인들을 철수시킨 마카비 혁명단은 가장 먼저 예루살렘 성전을 청결하게 했습니다. 이후 유대인들은 시리아 헬라 제국에 의해 더럽혀졌던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청결하게 회복시킨 이날을 기념해 수전절이라는 명절로 지켰습니다. 그리고 유대가 누리게 된 독립은 하스몬 왕조로 이어집니다. 하스몬 왕조는 마카비 혁명을 이끌었던 제사장이 왕이 되면서 생겨난 왕조로서 다윗 왕조와 달리 왕이 대제사장을 겸했던 독특한 왕조였습니다. 유대의 하스몬 왕조는 왕이 대제사장까지 겸하게 되자 어느 때보다도 예루살렘 성전의 힘이 강화되었습니다. 유대가 오랜만에 제국의 식민지를 잠시 벗어나 독립을 하고 왕조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당시 사독의 후손으로 대제사장직과 왕을 겸하게 된 하스몬 왕조의 왕과 예루살렘 성전 중심의 제사장들 그리고 유대의 종교 귀족들이 모인 그룹으로 사독의 파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사독의 파는 구약 성경 39건 가운데 오직 모세 5경만을 성경으로 받아들였고 이후 점차 더 헬라 제국의 헬라 사상에 대해 부분적인 수용을 하면서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이렇게 유대의 하스몬 왕조 체제 하에 종교적 귀족 그룹인 사독의 파가 생겨났습니다. 그러나 이때 이 상황에 대해 분리를 선언한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들이 바로 유대 사회에서 경제적 중산층이었던 바리세파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왕이 대제사장까지 겸하는 하스몬 왕조에 대해서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사독의 파와 경제적 중산층인 바리세파가 공존하다가 이후 두 그룹이 크게 한판 붙는 결정적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왕의 결혼식 때문이었습니다. 하스몬 왕조의 알렉산데스 야나이우스가 결혼식을 올렸는데 맞이한 신부가 자신의 형수 살롬의 알렉산드라였습니다. 죽은 자기 형의 아내를 자신의 아내로 맞이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왕으로서 형수와 결혼하는 것까지는 봐줄 수 있지만 대제사장 자격으로 과부와 결혼해서는 안 되는 것이 율법이기 때문에 왕과 대제사장직을 겸직한 상태에서 대제사장의 자격에서는 율법을 어긴 것입니다. 따라서 왕의 이 결혼식에 바리세인들이 올리브가지를 왕에게 집어던지며 모독했습니다. 그러자 야나이우스는 바리세인들을 잡아들여 그들 가운데 800명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습니다. 때문에 살아남기 위해 수천명의 바리세인들이 도망해야 했습니다. 이때부터 사두계파와 바리세파 사이가 견원지간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유대사회 내에 사두계파와 바리세파가 생겨나서 서로 싸우자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는 또 하나의 세력이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 동쪽으로 가서 사회사막 동굴 등에서 성경을 필사하며 공동체 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에세네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세례 요한이 바로 에세네파 출신입니다. 에세네파은 예루살렘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성전이 중요하다고 여겼고 회계운동과 세례를 시작했으며 공동체가 급력 생활을 했습니다. 이처럼 유대의 분파는 시리아 헬라 제국이 유대를 통치하던 때에 암티오크스 4세의 박해에 대항한 마카비 혁명 그리고 마카비 혁명으로 인한 성전 청결과 유대의 독립 유대의 독립으로 다시 시작된 하스몬 왕조의 시작과 왕의 결혼식 등이 유대 분파의 배경입니다. 이렇게 유대는 잠시 독립해 하스몬 왕조를 세웠다가 다시 로마 제국의 식민지가 됩니다. 그런데 신구약 중간기에 나누게 된 사두계파 바리세파 에세네파가 로마 제국의 통치하에서도 그대로 계속되었습니다. 이때에도 사두계파 바리세파는 신구약 중간기와 마찬가지로 늘 싸웠는데 그들이 유일하게 한번 뜻을 함께 모은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려고 모의했을 때입니다.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나올까 하느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사두계파 바리세파는 자기 세력의 충실함으로 제사장 나라 본질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은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빠져버린 형식주의에 치우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하나님 나라 복음 전파를 방해하면서 극대화된 것입니다. 자 중간사 400년의 질문 왜 유대인은 사두계파 바리세파 에세네파로 분파되었는가 그 답은 왜냐하면 무엇보다 마음을 잃어버린 유대인들의 형식주의 때문입니다. 이어서 다음 시간에는 사복음서를 살펴보겠습니다. 기대하십시오. 다음 시간에는 사복음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복음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놀라운 제사가 바로 이 숙주들입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주